주상 전하께서 대조전으로 주셨다 하옵니다 어째서? 중전 마마께서 쓰러지셨는데 밤새 직접 간호를 하시겠다고 알았네 환복을 하셔야 알았다 하지 않았나 대비마마 계십니까? 큰 기도가 있어서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별일 아니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상소를 거두도록 부친을 동원했다죠? 지난번 대비마마께서 제게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하셨습니다 그랬죠 만약 제가 직접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중전 마마를 꺾을 수 있는 겁니까?